다시 차를 타고 4시간을 달려 추마탕으로 향했다. 하얗게 피어오르는 연기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.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이 구원지대에서 온천이라니 보고 있는데도 믿겨지지 않았다. 극한의 추위 속에서 느끼는 뜨거움은 꽤 오래갔다. 극한의 추위 속에서 느끼는 뜨거움은 꽤 오래갔다. 라다크에서 맛보는 특별 간식이다. 5분정도 끓였다. 고마워요. 발길 닿는 곳곳이 천연 쉼터다. 식사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